공격을 하지 못합니까? 공격을 하지 못합니까? 가이자 인사받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를 받게된 유병설입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까는데? 스냅베이 점수 6천원입니다 아 진짜 왜 낯가려요 형 원래 낯가리네 아 진짜 인사 한번 해줘 인사 한번 하자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인사 한번 해줘 아 진짜 아 형 너무 씁쓸하는 거 아니야? 인사 알죠 아 우리 경민이 형 경민이 형 먼저 아 주현이 형 인사 한번 해줘 인사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형이 아니 잘못 알려준 거 아니에요? 너도 인사해라 주현이 형 말씀 받았어? 아니 주현이 형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저는 이거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줘요 아 아 진짜 잘생겼는데 오늘 아 이런 거 좀 느낌있게 해야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아 아 재현이 형 여기 있다 어 장민이 형 아 장민이 형 먼저 할까요? 같이 하시죠 형 인사 한번 해줍쇼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잘 하고 있고요 캠프 가서 조금씩 기술을 좀 하려고요 강선이 또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스 안 사주면 또 서운해할 수 없어서 먹시는 거 많이 먹어서 사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형 한 번 먹었지? 네 먹었어? 네 우리 설마 하나 더 먹을래 아 아 에이 형 이거 아니죠 아 저 약간 설렜어가지고 여러분 사협이가 좀 이상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다 지쳐있었죠 커피 사준다고요? 연환이 형 불편하시기 왜 그리? 오늘 전화 서협이 이거 꼽이요 형 서협이 꼽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여? 나는 에잉? 내 말 아는 오늘 월급 찍어 아 왜요 형 나 못생겨서 안 돼 이렇게 많잖아요 형 아 이 발언 뭐야 저 저 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약간 관심 주면 좋아해요 서협이 딱 보여 서협이 원래 간족이잖아 오 연산 달기 하지 말아라구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형 이야 잘 먹을게요 형 형 축구 라이브로 봤어요? 힙할 때 조유성 선수였어요 동점골 넣어서 기분이 좋은데 탈락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진짜 올라가요? 그러면? 조유성 쓰십니까? 네? 조유성 선수 쓰십니까? 아니 저는 팀이 어 서령아 피파 나한테 졌어 피파 나한테 졌어 아니 화났나? 피파 나한테 졌잖아 피파 나한테 졌잖아 피파 나한테 졌잖아 아무래도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투수는 잘 달지 않은 번호지만 제가 담으로써 투수 번호가 됐으면 하는 바른도 있고 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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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생겼다 지금 졌습니다 지금 제 인생샷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서요 막 빛이 나는 솔로야 지금 빛이 나는 솔로야 지금 미쳤어 진짜 너무 신난다 날개 앉아 정준형 아 느끼해 어우 느끼해 어우 느끼해 내가 이걸 열 테니까 너가 나레이션을 더 준비했어 저는 한 번 안녕하세요 오늘 이현진인데요 아버님을 위해 지갑을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 건데요 나레이션 재미있게 나레이션 재미있게 색깔이 정말 예뻐요 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마음이 또 짬뽕클하네요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양동근 선생님 양동근 맞죠? 도근인데 양동근 아니야? 나이도 어린거지 나 나이를 찍어놓으신다니 나 3년생 아니지? 63년생 아니지? 01년생 있으신데 너는 눌려도 안 눌리잖아 지영 형 형 MG 아니죠? 맞아 MG야 현준이 형 MG에요? 현준이 형은 MG야 안 늙었어 형이 할 시련 아니에요 형 형 시대는 몇 따라 하겠네 형 저 그냥 하루종일 카메라 들고 살라고요 이거 재밌네 이거 방송국으로 가 공격을 하시면 어떡합니까? 대수물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두 번째 공격 난 너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이쿠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세상 착한 척 하네 삼린이요 형 11년도부터 좋아했다 오호 오오오 오오오 에이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게 육성의 실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 봐라 다들 연예인을 처음 보시는 건지 지금 무슨 다들 놀라셔가지고 지금 다 여기서 우리의 맏형 성경형 오디오가 비질 않아 이게 좀 논란이 있겠는데?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민이 형 굿바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